자, 여러분들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틀렸던 문제인데 오답률이 50% 이렇게 나왔던데요. 대체로 여러분들 보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세밀하거나 뒤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아직 개념 공부가 충실치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 읽어보죠. 질문. 저는 갑인데요. 15세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개월간 대형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장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갑이 15세인데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근무일 중에 하루인 토요일에 1시간 추가로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을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1시간 연장근로. 얘가 연소근로자잖아.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1시간 연장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협의 중이다. 저는 친권자인 부모님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동의서를 받은 후에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의뢰에게 제출했습니다.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증명서류와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의뢰께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근로계약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 갑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니까 업무 내용은 마튼의 상품정리고 소정의 근로시간은 11시부터 18시니까 7시간인데 중간에 휴식시간이 1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6시간인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근무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그 다음에 휴일은 매주 월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갑의 친권자가 갑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동의를 얻어서 대리체결하면 된다 안 된다? 대리체결 부모의 대리체결 이거 안 되고요. 본인이 직접 체결한다고 했죠. 본인이 직접 체결. 따라서 1번처럼 만약에 가의 답변을 달아줬다 그러면 완전 엉터리인 거죠. 2번. 우리 갑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것은 15세 미만자를 일시킬 때입니다. 근데 얘는 15세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해당사항이 없다. 3번. 갑은 연소근로자로 일요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므로 근무일 변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답을 고른 친구들이 꽤 있던데요. 일요일 근무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돼요. 연소근로자가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제한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제한되고 금지가 되지만 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사자의 동의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인가를 내주면은 야간 및 휴일 근로도 가능은 하긴 해. 어쨌든 이런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휴일 있죠. 휴일. 이게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휴일 개념은 법정 휴일도 있고요. 약정 휴일이란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휴일을 휴일을 이미 정했잖아. 약정했잖아. 어떻게 약정했어요? 휴일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로 약정을 해놨잖아. 그쵸? 애초에 약정을 해놨어 이렇게. 일요일은 근무일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가 금지된다. 이건 아니야. 일요일이 무조건 법정 휴일이거나 또는 약정 휴일이다. 무조건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갑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의뢰계에 독자적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임금 청구도 역시 미성년자. 여기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어떻게 한다겠어요? 임금 청구.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대리 청구다 수령 금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갑의, 을과 합의해서 토요일 1시간 추가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 봤을 때 근로시간이 6시간이었어. 그런데 연속 근로자는요. 하루에 7시간 이내에서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6시간 하는데 토요일 1시간 더 하자. 협의 중이야. 그래도 7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7시간 일하고 있었다 쳐. 예를 들어 6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은 연장 근로가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절대로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